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 군데인데요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아모스서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재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들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모스 5장 21절 22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오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죠 레위기 묵상 쉽지 않죠 텍스트가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데요 그래도 잘하고 계십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레위기는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레위기의 많은 부분은 제사의 형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제사의 형식 예배의 방식 예배의 방법들을 열거하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첫 번째 본문 있죠 레위기 본문도 예배 형식에 관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지 그 형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기가 예배 형식들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지죠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스펙타클한 이야기 흥미를 끄는 그런 이야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제사 형식에 대한 이런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과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과 관련된 형식들 종교적인 형식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형식들과 관련된 진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형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요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좋은 형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그렇고 또 레위기 전체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죠 정말 다양하고 디테일한 형식들을 개시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형식들을 보여주십니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만약에 다 읽고 나면 물론 읽고 나서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눈은 읽었으나 내용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레위기를 다 읽고 나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요 형식이 뭐가 중요해? 내용이 중요하지? 틀이 뭐가 중요해? 폼이 뭐가 중요해? 본질이 중요하지? 라고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굳이 이런 것까지 필요한가? 이건 약간 에바 아닌가?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레위기에 하나님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형식을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형식이 중요해요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은요 종교적인 형식과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우리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크리찬의 삶에 좋은 형식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식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신앙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본질을 담을 수 있는 좋은 형식들 적절한 형식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이런 간증들을 들을 때가 있죠 일본 선교를 다녀와서 선교팀 지체들과 금요일마다 묵상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매주 화요일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가정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들을 수 있죠 좋은 형식, 적절한 형식 그런 좋은 형식이 만들어지면서 신앙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 간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내가 신앙적으로 이때 괜찮았다 그때 전성기였지 이런 데 있잖아요 신앙적인 터닝 포인트를 가졌던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새로운 형식이 나타났을 때일 때가 많습니다 새벽 예배를 다니게 되면서부터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우리 싱크 지체들과 함께 매일 아침에 말씀 묵상을 올리기로 하면서부터 그렇게 되기도 하고 말씀 묵상을 안 하면 벌금을 내게 되면서 그런 계기들이 있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좋은 형식, 신앙생활을 돕는 틀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킨다 굉장히 유익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제가 나누고 싶은 종교적인 형식의 또 다른 순기능은요 종교적인 형식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래도 제가 이 모임이라도 나와서 그나마 신앙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련회에 갔지만 결국에는 좋더라고요 유익했습니다 참여할 때는 너무 귀찮고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신앙 프로그램은 저의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형식은 우리가 다른 길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왜 갑자기 이렇게 크게 했냐면 졸리실까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의 형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진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중요성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겠죠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형식들 좋은 틀 좋은 의식들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는 내가 회사 점심시간에 10분 정도는 꼭 성경을 읽어야겠다 하루에 3번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또는 매일 밤 자기 전에 검색은 이제 그만 20분 정도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찬양을 들어야겠다 그리고 하루를 주님 앞에서 좀 머물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룰들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실천하다가 중간에 실패할 것이에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또 만들면 되죠 끊임없이 좋은 형식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지런히 성실히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하시다면 계속 나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기록하시는 습관을 만드시고요 더 좋은 것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노력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줄 것임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에 놀라운 축복을 줄 것임을 확신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루틴이라는 말을 자주 하죠 거룩한 루틴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지금까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진리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좋은 형식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형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두 번째 본문 아모스서 5장 21절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오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그 본문 레위기 말씀 있죠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에 주신 말씀인데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냐면요 7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주신 말씀입니다 굉장히 뒤에 주신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레위기에 기록된 여러 가지 예배 형식들 어떻게 예배해라 번제를 어떻게 드려라 소재를 어떻게 드려라 이런 말씀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후에 약 7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부정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죠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이제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껍데기만 있고 내용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형식적이 되었다 또는 형식주의에 빠졌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허울뿐인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서 본문은 종교적 형식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식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형식 안에 무엇이 담겨야 하죠 마음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 형식 안에 진짜 내용이 담겨야만 그 형식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신앙의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바리세인들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된 바리세인의 기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바리세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바리세인들의 삶의 문제는요 그들의 삶에는 외형적인 종교 형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심이 없는 반응을 할 때 건성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요즘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어떻게 말하죠 영혼 없는 리액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자주 듣는 말인데요 이 바리세인들은 삶 자체에 영혼이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 좀비 같아요 좀비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신앙생활은 외형뿐이었고 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요 종교적인 형식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게요 형식은 관계를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 외형적인 종교 형식 자체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종교 형식에 참여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 예배라는 형식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형식 안에서 이 틀 안에서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현장에 계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종교적인 형식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태도에 대해서 교회의 이런저런 신앙 프로그램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내 마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형식주의에 빠져있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이게 너무 반복되고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있을 수도 있겠죠 몸은 그 자리에 있어요 지금 분명히 나는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혼은 다른데 있는 것이에요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한데요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참여하는 이 예배 이 교회의 모든 신앙 프로그램에 이제 내가 마음을 드려야겠다 진심으로 임해야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아무리 딱딱한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해도 아무리 형식이 지루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참여한다면 그 예배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다른 예배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순간 그 예배는 생명력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생기가 돋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 3부 예배를 예로 들어 본다면요 정말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해야겠다 일찍 와야겠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하게 된다면 새로운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예배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내가 다른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아야겠다 이렇게 내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몸이 건조하고 지루했던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감격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며 나의 삶의 치유를 얻는 위대한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신비한 일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면 여러분이 들은 예배의 활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진행될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의식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참여하면 정말 낭비하는 시간인 것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행사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들여서 이 의식에 참여한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찬의식을 통해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깨달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형식에는 내용이 들어가야만 마음이 들어가야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찬의식에 임한다면 주님을 특별히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누었던 것처럼 좋은 형식들 좋은 룰들을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노력은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전환점을 가져올 것임을 믿습니다 거룩한 형식 거룩한 루틴을 만들기 위해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좋은 형식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 좋은 형식들이 포텐을 터트릴 수 있도록 마음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 형식들에 내가 마음을 들여서 참여한다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열쇠인 것이죠 거룩한 틀 안에서 거룩한 형식 안에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 정말 인격적인 찐 관계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